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읽기입니다 오늘은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만 경험할 수 있는 다독가의 딜레마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책을 많이 읽고 계신 걸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다독가의 딜레마라는 게 무엇이냐 다독가의 딜레마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책을 굉장히 많이 읽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성장을 하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 혹은 남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책을 아마 많이 읽으실 거예요 보통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자기 개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니까요 그런데 내가 책을 꽤 많이 읽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책을 읽지 않은 옆에 사람이나 친구들을 봐도 내 삶과 특별히 다른 것도 없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또 오히려 그들에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거죠 즉, 책을 많이 읽었는데 책을 통해서 뭔가 내가 남들보다 더 낫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이 상태에 빠지면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책을 읽어도 어차피 소용이 없는데 내가 뭐하러 책을 읽지? 독서를 계속해야 되는 건가? 독서 무의미한 거 아니야?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책을 계속 읽어야 되나? 책을 많이 읽어도 책을 안 읽은 친구들이나 똑같던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다독가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독서에 대한 높은 기대치죠 워낙 책들에서 책을 팔기 위해서 마케팅적으로 자극적인 단어라든지 제목을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뭐 책만 읽으면 성공할 수 있다 혹은 뭐 상상하면 무엇이든지 다 될 수 있다 혹은 뭐 천만원으로 누구나 건물주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극적인 문구 이런 것도 많이 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책만 읽으면 뭔가 될 거라고 생각하죠 책만 읽으면 뭔가 내 사람이 획기적으로 바뀌고 뭔가 완전히 달라진 이런 상상을 하게 되죠 독서에 대해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높아진 기대치가 사실 현실이 되긴 쉽지 않죠 정말 우리가 다이어트 책을 읽는다고 해서 전부 다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높은 기대치 때문에 이 기대치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실망을 하게 되고 실망을 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독서에 대한 회의감,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실천력의 부족입니다 실천력의 부족은 뭐냐면 책을 읽었으면 사실은 읽는 것 자체로만은 삶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읽는 것을 내가 행동을 옮겼을 때, 실천했을 때 우리가 딜레마에 했을 때 내 삶이 뭔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책을 읽고 끝나는 데 많죠 그리고 책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 삶이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실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삶이 실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 세 번째는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는 결과물 때는 그렇습니다 내가 책을 한 권 읽으면 저 사람보다, 읽지 않는 사람보다 달라진다는 게 눈에 보이면 아마 이런 다독가의 딜레마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책을 100권 읽었다고 이름을 쓰고 다닐 수도 없고 남들한테 저 책 100권 읽었습니다 하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책을 이렇게 열심히 읽었는데 차이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이걸 꼭 해야 되나? 뭐 딱히 변화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독가의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다독가의 딜레마 해결법은 마찬가지로 원인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독서에 대한 낮은 기대치입니다 독서에 대한 낮은 기대치는 뭐냐면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읽을 때 이 책이 제 삶을 완전 바꿔줄 것이라거나 혹은 뭔가 크게 이 책만 읽으면 뭔가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없습니다 저는 책을 읽을 당상 책에서 딱 한 줄만 뽑자 한 줄만 한 줄만 됐으면 좋겠다 이 한 줄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동기부여만 돼도 저는 그 독서가 아주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서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 않는 거죠 그럼 한 줄 한 줄이 모여서 내 삶을 바꿀 수는 있겠죠 나중에 모여서 그렇기 때문에 책 한 것만 읽어서 뭐가 될 거라는 생각 이런 거는 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책에서 읽은 걸 실천하는 겁니다 아침형 인간에 대한 책을 읽었으면 아침형 인간에 대한 걸 한 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5분 이상 일찍 일어나 보는 거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자꾸 뭐 미룬다 이러면은 미루는 거에 대한 책을 읽고 내가 미루고 있구나 인식하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굉장히 다독가의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책에 읽은 것을 실천할 순간 나는 그 책을 읽기 전의 상태에서는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이런 변화들이 이제 내 삶을 바꾸기 시작하거든요 세 번째는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만드는 겁니다 내가 책을 읽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치나 결과물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유튜브에 영상을 리뷰로 한다든지 아니면 블로그에 리뷰를 쓰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시면은 완전히 정말 책을 읽지 않은 사람과 차이가 생기게 되죠 이러면은 이제 내가 책을 많이 읽었다는 그 차이점이 두드러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쌓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다독가의 딜레마 내가 책을 이렇게 많이 읽었는데 삶이 변하는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 삶은 왜 그대로일까? 책을 계속 읽어야 되나? 독서를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은 저는 이 세 가지를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책에도 너무 기대치를 갖고 읽지 마시고요 책에서 읽은 것을 바로바로 실천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브라도 좋아요 책을 읽고 한 줄, 사진 한 장, 인스타그램 올려도 좋습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하나하나 쌓아 나가시다 보면은 이 다독가의 딜레마에서 벗어나시고 지속적인 독서를 통해서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독가의 딜레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뭔가 딜레마, 독서에 대한 회의감 이런 게 빠져 계시다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독서를 굉장히 많이 하신 거고 독서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시고요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한 발자 한 발자 계속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책은 여러분의 삶을 바꿀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다독가의 딜레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